저희가 뒤에 24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24 문장으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날씨가 어떤가요 봄에는 그렇죠 how's the weather in spring so how's the weather 여기까지 소리가 왜 그럼 ea가 뭐 됐다 에 됐어요 왜죠 왜 그 다음에 weather가 아니고 weather니까 셔를 살짝 보는 th가 있구요 그 다음에 er 하면 weather 됐습니까 weather 쓸 수 있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봄은 spore spore re um이죠 봄에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how's the weather in spring 오케이 how's는 뭐의 줄임말이고 how is의 줄임말이야 어떻습니까 라고 물을 때 쓰는 거예요 the weather 날씨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봄에 in spring 여름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되는 거예요 weather in spring 봄에 날씨는 따뜻하죠 그쵸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warm it's warm it's warm 됐습니까 오케이 웜의 뜻은 그렇죠 따뜻한 그 다음에 it 아 무슨 시고 어떤 시입니다 그렇죠 it's는 뭐의 줄임말이고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비동사인데 비동사 뒤에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떤 차가 된다고 참 많이 얘기했죠 가을에 날씨가 어떤가요 그렇죠 how's the weather in fall how'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그래서 가을 fall 가을에 in fall 날씨가 어떨 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in fall 오케이 서늘하죠 it's cool it's cool cool의 뜻은 그렇죠 서늘한 이라는 어떤 시죠 어 합쳐서 서늘하다 it's cool how's the weather in fall it's cool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엔 날씨가 어때요 그렇죠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how's the weather in summer 그렇다고 썸머 라고 발음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썸머 라고 발음하진 않아요 썸머 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름 썸머 여름에 in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how's the weather in summer 뭘 안 먹여 안녕 뭘 안 먹여 네 그거 아직 돌 끝났잖아 책 이거 안 먹였다고요 오케이 책 끝나면 먹인다고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it's hot it's hot 그 다음에 단어들 잡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단어들 잡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을은 fall도 있고 autumn도 있죠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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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u에 대해서 알려 au하고 aw는 둘 다 무슨 소리되냐면 o가 돼요 됐습니다 o도 o가 되지만 au나 aw 그래서 autumn 그리고 n이 소리가 안 납니다 autumn autumn 오케이 그 다음에 시원한 cool cool 오케이 저는 가을이 좋습니다 i like fall i like fall 서늘하기 때문에 because it's cool because it's cool cool 오케이 그 다음에 떨어지다란 뜻도 있고 가을이란 뜻도 있는 fall 오케이 fall은 떨어지다란 뜻도 있어요 fall 오케이 그 다음에 겨울은 그렇죠 winter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는 wind 그 다음에 이 친구는 tar winter wint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w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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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쓰기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warm warm 따뜻한 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warm 오케이 그 다음에 여름은 summer summer 오케이 그럼 여름에 in summer 이거는 무엇인데 이거는 언제네 무엇 여름 언제 여름에 됐습니까 summer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자 나는 여름이 좋아요 오케이 내가 수영하러 갈 수 있기 때문에 because i can go swimming 자 여기 au 있죠 아까 au가 무슨 소리난다 했죠 그렇죠 그니까 요거는 core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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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ong spring okay 그 다음에 날씨는 weather 자 ea가 edit하는거 왜 the 혀를 살짝 묻는 th 소리 or we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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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따라서 읽어볼게 the weather can be sunny the weather can be sunny rainy or cold weather 음 cold가 아니고 cold야 오케이 그 다음에 뜨거운 hot hot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추운 cold cold how's the weather in winter? huh? it's cold right? cold 오케이 감기란 뜻도 있어 cold는 오케이 잘했습니다 시험치고 배가하면 되겠네요 아이템 나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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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이거 이거